네, 오늘의 시그널은 이마트인데요. 이마트는 지금 의무 휴업과 관련한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사실 뭐 중앙정치를 할 건데 약간 저쪽 잠깐 대구시장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어쨌든 대구에서 지금 이거를 지금 굉장히 사실 반대가 심한 부분이잖아요. 이걸 사실 밀어붙이기 힘든데 일단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지금 2012년부터 매달 의무적으로 월 2회 일요일 날 휴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게 대구시는 광역시잖아요. 광역시를 제외하고 무슨 면이나 군이나 이런 데서 이미 다른 날 휴일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50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반향이 큰 게 이렇게 시장급,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있는 급에서 이걸 시행해버리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구시가 이걸 한 것이 지금 파장이 크거든요, 이게.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1회에서 월요일을 변경한다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행이 돼버리면 2월 달부터 지금 이게 시행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일요일로 안 쉬고 이제 월요일로 쉰다는 거죠. 일요일로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이거 반대가, 이미 지금 엄청난 반대가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대구시 8개 구군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2월부터 일요일에서 월요일을 전환한다. 대상은 이 대구시에 있는 대규모 점포 17개, 그다음에 준대규모 점포 43개, 합쳐서 60개가. 이게 시행이 되면 2월 달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는 워낙에 많겠으나 이마트의 주주 입장에서는 이마트나 혹은 대형마트 관련 주식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모멘텀이죠. 왜냐하면 일요일날 영업을 못한다는 게 굉장히 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지금 마켓컬리보다는 물론 오아시스가 먼저 상장하기로 했으나 어쨌든 오아시스는 마켓컬리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지금 상장까지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새벽 배송 업체가 저렇게 커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 배송 시장이 저렇게 커져서 이제 상장하는 업체까지 나오고 있구나. 그런데 그 새벽 시장이 그렇게 성장할 동안 대형마트는 아예 못했죠.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일요일날 휴무하는 거에 플러스 알파로 새벽 시간에 영업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시장에 영업을 못한다는 것은 새벽에 오프라인 점포를 여는 것뿐만 아니라 못 여는 것뿐만 아니라 새벽 시장에 배송도 못하는 거예요. 아예 그냥 다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새벽 배송 업체가 클 동안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게 이제 작년 연말에 새벽 배송이라든가 쉬는 날 예를 들어 일요일날 휴무를 하는데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구시가 휴무일까지 건드린 거죠. 사실은 이미 대국민 그런 투표에 의해서 1위가 지금 이걸로 뽑혔는데 사실 이런 반발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건 약간 주춤거리는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도당에서 이렇게 하나씩 깨어나오는 게 생겨버리면 뭔가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 2022년 3분기 이마트 누적 매출액이 21조 8,582억 원이에요. 매출액이 어마어마하죠. 전년 대비 전전 년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적을 말할 때는 전년이라고 하죠. 아니요, 2022년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2022년 4분기 실적은 2023년 1분기에 나오죠. 2022년도니까 2021년도 3분기 매출액 18조 724억 원 대비해서 17.3% 증가했습니다. 어쨌든 매출이 커지는 건 좋은 거 아니야 하겠지만 물론 좋습니다. 외형이 커지는 거니까. 그런데 외형이 커지면서 실속도 좋아져야겠죠.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1,229억 원인데 전년에 2,390억 원 대비해서 48.7%, 50%가 깎인 겁니다. 물론 여기서 스타벅스 코리아의 그 이슈가 있었죠. 썸머 캐리베 그거 받으신 분들이 거기서 그거 나왔잖아요. 오징어 냄새 난다고 해서 다 반품해서 그 비용이 358억 원이에요. 물어준 비용이. 358억 원이니까 그게 적자를 깎아먹었다. 그래서 일회성 이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말한 일단 본업인 대형마트 부분이 실적이 돌아서지 않으면 이 일회성 이슈가 지나간다고 한들 그 다음 분기에 좋을 리가 없잖아요. 본업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본업이 잘 되는데 이런 일회성 이슈로 한 번 분기가 철렁했다고 하면 그건 바닥이겠죠. 그런데 본업이 지금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일회성 이슈까지 겹치니까 지금 안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깨어나오는 것들이 생기니까 저 매출액은 커져서 덩치는 커졌는데 덩치가 커진 이유는 아시죠? 스타벅스 코리아도 데려오고 랜더스필드 만들고 해서 덩치가 커졌어요. 그런데 이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저런 부분에서는 이제 새벽 배송 허용이라든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 대형마트 휴무일이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실적으로 돌아와야지 이마트 본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영업이익이 지금 흑자로 지금 계속 전분기 대비해서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대구에서 지금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가격 전략 잠깐 볼까요? 네, 제가 뭐 우상향 종목이어서 가져온 건 아닌 거를 다들 아실 거예요. 이마트 주가를 가끔 보더라도 사실 이거는 내리 속에 남아 있겠죠. 항상 흘러내렸어. 그리고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이 됐나요? 지금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했던 때에 비해서도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총수를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개인 투자 보면 총수가 뭐 샀는데 그게 손실이 없으면 그걸 걱정할 건 아닌데 아니, 총수가 손실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총수가 손실 봤으면 개인 투자 손실을 본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우화향하고 있고 지금 하락 채널 속에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가져온 이유는 하락 채널을 따라서 내려갈 때도 리듬이 있잖아요. 리듬이 지금 무슨 리듬이냐면 지금 11년도 9월 달에 고점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데 밑에 하단 채널이 하나 있고 위에 채널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밑바닥에 채널에 닿을 때마다 상승하는 이 어떤 리듬이 있거든요. 그거를 노리는 건 괜찮아요. 지금 보면 하단 채널에 맞닿아 있잖아요. 여기서 모멘텀이 확실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가오지 않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의 부분이 이 폭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단 부분까지 여기 20개월 선이 내려오는 이 부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이마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